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데미안 릴라드가 포틀랜드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릴라드는 마이애미로 가길 원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다고 하며 샌안토니오 구단에도 깊은 리스펙을 갖고 있다고 하는군요. 현재 마이애미, 브루클링, 클리퍼스, 필라델피아가 그의 영입에 관심있는 상태라고 하며 지미 버틀러가 이미 수주 전부터 마이애미 구단 측에 이번 오프시즌 최우선 타겟은 릴라드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는 릴라드 영입을 위해 타일러 히로, 던컨 로빈슨, 여러 장의 트래프트 픽을 제안할 것이라고 하며 릴라드는 지미 버틀러, 배마데바요, 케일런 마틴이 마이애미에 잔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클리퍼스는 릴라드 때문에 타이리스 맥시를 내줄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릴라드라마의 끝은 어떻게 될지 주목되네요. 제러미 그랜트에 대한 사인 앤 트레이드 루머도 있지만 그의 5년 160밀리언 달러 계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패트릭 베벌리가 필라델피아로 합류하게 되었네요. 델러스 구단과 딜런 브룩스가 상호 관심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브룩스는 자신이 델러스 로스터에 잘 맞는다 생각하며 특히 카이리어빈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는군요. 그는 지금까지 휴스턴, 미러키, 레이커스와도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마이애미, 클리블랜드, 샌안토니오 간의 삼각 트레이드가 진행되었는데요. 마이애미가 한 장의 2라운드 픽을 얻게 되었고 사인앤 트레이드 방식으로 맥스 스트루스를 클리블랜드로 보냈으며 샌안토니오는 세디오스만, 라마 스티븐스, 그리고 한 장의 2라운드 픽을 얻게 되었네요. 스트루스의 정확한 계약 규모는 4년 63밀리언 달러입니다. 클리퍼스 구단은 현재 러셀 웨스트브룩과 계속 연락 중이라고 하는군요. 빅터 웬반냐마가 샌안토니오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를 포워드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자이언 윌리엄스는 현재까지의 성공이 단순히 자신의 선천적인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언급했으며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붙였네요. 라멜로 볼이 5년 260밀리언 달러에 샬럭과 맥시멈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브룽 로페즈가 2년 48밀리언 달러에 미러키와 재계약했군요.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2년 5.4밀리언 달러에 마이애미로 합류했습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2년 37밀리언 달러에 레이커스에 잔류하게 되었네요. 오스틴 리브스가 4년 56밀리언 달러에 레이커스와 얼리버드 맥시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비록 레이커스 구단이 말릭 비질리의 16.5밀리언 달러 플레이 옵션을 거절했지만 비질리는 여전히 레이커스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지 않은 오비는 공격 쪽에서 더 큰 역할을 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볼 핸들링을 원한다고 하네요. 뉴욕구단이 오비토핀을 인디아나로 보내면서 두 장의 2라운드 픽을 얻어오게 되었습니다. 토론토구단은 테디어스 영의 8밀리언 달러 연봉을 완전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1년 계약으로 브루클린에 합류했네요. FA 신분이었던 잭슨 헤이즈가 2년 계약으로 레이커스에 합류했으며 모반바는 레이커스 잔류를 원한다고 합니다. 바실리에 미치치가 3년 23.5밀리언 달러 계약에 오클라우마로 합류했네요. 오클라우마 구단은 제레미아 로빈슨 얼의 1.9밀리언 달러 연봉을 완전 보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로리그 MVP 출신의 사샤 베젠코프가 3년 20밀리언 달러 계약에 세크라멘토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